자 이번에는 언제 양손을 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언제 다시 주먹을 치죠 언제 근데 언제가 두 개가 있어요 그냥 막연히 언제 하는 거하고 어떤 시각에 언제 또는 어떤 어떤 시각에 어떤 타임 시계가 둥글둥 둥그럽다고 생각되는 거죠 둥그렇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 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도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중심이고 중심에 대고 시계바늘이 돌듯이 언 제 워 타임 누가 누가는 누가 누가 무엇 무엇은 처음에 언제 할 때 했던 거 무엇 어떻게 어떻게는 무엇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을 요렇게 쥔 다음에 그거를 양쪽으로 다 똑같이 치고 여기서 가슴에서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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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무엇이나 똑같이 워씨 들어가죠 무엇이라는 말 무엇 어떤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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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 는 우리가 보통 그게 왜 그러지 할 때 왜 집 집은 지붕 모양이죠 집 주소는 좀 어렵네 주소는 집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앞에 한번 나온 거 같은데 언제 할 때 나왔구나 언제 할 때 이렇게 이렇게 왼손을 이렇게 하고 오른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맞대는 거예요 이렇게 맞대는 거 맞대고 맞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쫙 피잖아요 그리고 딱 주먹을 줘요 딱 그래서 주소도 주소 주소 너의 주소는 무엇이니 주소가 어떻게 되니 그렇게 말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